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교육혁신센터 온라인 창립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창립식의 진행을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연구원 고여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창립식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교육혁신센터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산하에 연구기관으로 원래 수학사교육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사교육포럼은 수학정책과 중학교 대안교과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2019년 12월에 중학교 3학년 책이 출간되면서 중학교 대안교과서 사업이 완관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학교 현장의 수업을 정상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학교육혁신센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센터를 소개하기 전에 그래서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사교육포럼을 지금까지 맡아서 일에 취소입니다 앞으로는 수학교 혁신센터 센터장을 맡아서 일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림중학교 수학교사 이경은입니다 저는 수학교육혁신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신일중학교 교사 이선영입니다 저는 수학교육혁신센터의 외부 자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인사한 말씀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임 공동대표 정지연 홍인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학교육혁신센터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수학이 사실 암기의 과목인 줄 알았거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식들과 또 문제 유형들을 외워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시험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수학 공부를 했던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남아 있었을까 어떤 개념들이 남아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별로 남아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특별히 생각나는 수학 공식이 없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수학교육혁신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저같은 학생들이 이제 나오지 않고 정말 수학을 즐겁게 배우고 수학의 개명을 이렇게 머리와 가슴속에 담아서 수학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네 우리 수학교육혁신센터가 우리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수포자를 단 한 명도 발생시키지 않는 수학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학교육혁신센터 수학교육계를 찢어놓으셨다 아 찢어놓으셨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제 수학교육혁신센터가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미션과 실행과제를 같이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이 미션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미션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 책임교육 실현 이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션이 가지고 있는 핵심 목적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도 저 미션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 핵심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 학교 밖에 아니라 학교 안 학생들이 또 대부분의 수업을 해야 하는 정규 수업을 통한 수학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발견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인 수업 역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수업의 변화뿐 아니라 평가에 대한 대안 모색과 그를 위한 수학교사의 평가 역량 지원도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런 미션과 핵심 목적이 굉장히 있어 보이게 잘 세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들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핵심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아는데요 혹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이런 미션과 핵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가지 분야로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정규 수업 및 평가를 혁신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가 주차적으로 따라갈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선생님들이 이런 정규 수업 및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아마 주로 연수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또는 학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원하는 그런 정비를 하는 그런 게 세 번째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업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 지원 체제는 우리 단체 내에도 만들겠지만 혁신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또 국가나 교육청에도 그런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주신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일 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규 수업과 평가를 일 사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수학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사실 수업하고 평가가 정상화되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 교수 학습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같이 일어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혁신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업 안에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 부분 그 다음에 선생님의 교수법 학생의 학습에 관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정상화되어야만 수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매우 동의하고요 그 좋은 일 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수학의 발견이 하나의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구성주의 교육 철학이 담긴 대안교과서를 현장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를 실제로 수업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그리고 이제 수업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가의 변화를 위해서 강력한 대안을 연구하고 그리고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학 교사 역량 강화인데요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이선영 선생님께서 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선생님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수업 및 평가 혁신을 위해서는 수학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수학 교육 혁신센터에서는 수학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철학과 교실 문화 세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수학 과제를 재구성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성찰하는 수업 전문성 키우기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역량을 키우고 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연수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랑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가 잘 진행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만약에 들으시는 수학 교사가 있으시다면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최수일 센터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연수인데 저희는 일단 카테고리를 좀 지어가지고 좀 더 전문적이고 이렇게 세분화된 연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선영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현재는 한 6가지 정도 구체적인 그런 연수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과 교실의 문화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철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과제를 구성하는 건데 과제를 이제 수학의 발견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걸 재구성하는 실습과 토론 이것이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래서 학생 참여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의 전반적인 모습을 하는 것이 큰 연수고 수업 이후에 이제 수학 수업을 한번 실천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이제 녹화된 수업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수업의 변화를 비교하고 나누는 그런 과정도 큰 연수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수업과 함께 중요시 여기 있는 평가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평가를 어떻게 이제 실행할 거냐 그래서 평가 이론과 실천 사례는 물론이고 평가 내용과 방법도 들여다보는 그런 연수가 있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교수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 공동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수입니다 이 학습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그 내에서는 어떻게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나눠서 할 건데 이거는 선생님들의 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나 교육청에서 이런 연수를 기획하는 것을 저희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저희가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저희 연수 오픈하고 이러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3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사업은 수학교육 혁신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제도 환경 정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규 수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모든 정책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첫 번째는 수능 시험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사 양성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수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과정중심평가 이런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수능이라는 그것이 과연 여기에 맞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과 평가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수능에 나온 기출 문제들이 과연 그러한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의심이 됩니다 사실 실제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생 중심의 수업 평가하고 수능의 문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 양성 과정에도 저는 약간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불만도 많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탓을 할 수 없는 게 교사를 양성하는 구조에서도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범대학에서 실제 수업과 실습이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현장에 나왔을 때 어떤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 개발이 저는 개인의 몫이고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사실 교육부가 그동안 수학교 혁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써왔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혁신의 방향을 보니까 정규 수업, 학교 내의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으로 잡은 게 아니고 주로 학교 바깥에 있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해왔어요 그것도 다 필요하죠 수학 나눔 학교라든가 수학 체험 전, 수학 클리닉 이렇게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사후 약방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수업인데 그 수업 교육과정 내에 있는 수업에서 혁신이 정말 초점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교과서가 선생님들의 설명식 가르침, 설명식 수업에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학생 중심 수업을 원하고 학생 참여를 원하는 교과서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완전히 180도 획기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킬러문항이라든가 또는 시험 범위가 과도해 생기는 이런 수능, 수학 시험이 가진 이런 문제점 전통적으로 계속 저희가 지적해왔지만 이것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교사 양성과정,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정말 대폭 확대하는 이런 과정이 개설되어서 교사가 임용돼서 학교에 들어오면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사업입니다 4사업은 지원체제 구축인데요 어떤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수학교육 쇼킹센터는 현장 수학 수업을 지속적이고 제대로 지원할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으면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이 항상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논의할 수업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켜본 것은 수학의 발견이 완관되면서 이것으로 수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이것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전국 20개 정도의 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지원도 없이 선생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세미나 팀과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세미나 팀이 없으면 또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서 세미나 팀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관심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와주세요 선생님 질문 말씀을 좀 종합하자면 저희가 이 수학교 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기구의 의미는 선생님들의 지원과 상담 연수 이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대개 일시적이고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많은데 이게 아니고 선생님들 수업이 변화하고 하는 것들은요 1년 내내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 교사의 경우는 2년 3년 걸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학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정할 때 현장에 있는 교사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별로 없고 교사들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분들의 그런 대표성도 문제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학회 의견도 많이 묻고 했는데 앞으로는 수학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도 이 센터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학교사로서 왜 가르치는지 왜 수학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체성 확보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사업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걸 당연히 한 해 다 못하잖아요 특별히 2020년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당장 지금 현안으로 잡혀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센터가 이제 창립되고 나면 바로 수학교 현안 토론회를 3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벌써 4년 동안 학교에서 실행됐는데 이것이 정말 학교에 잘 정착하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잘 일체화돼서 정착하고 있는지 또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가 벌써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2015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 없이 이렇게 2022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제 시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또 과거 같은 이런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개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것은 안 돼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첫 번째 토론으로 하고 또 수학의 발견을 저희가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다 1, 2, 3학년 투입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해볼 것이고요 이거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학교육 정책에 좀 더 종합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토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학교사들이 연합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수학교사들이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대해서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가칭 수학교사 선언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수학교사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국가의 정책에 한번 내보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에서 사업에서도 주로 많이 나왔지만 수업만큼 중요한 게 평가입니다 평가를 바로잡는 일을 정말 올해는 각 시도교육청이 열심히 해왔지만 평가가 지금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바로잡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능시험 반드시 절대평가가 돼야 되고요 또 지필고사 위주로 평가하는 이 비중을 축소하고 과정적인 평가가 확대돼야 된다는 이 교육과정의 뜻을 그대로 그리고 이제 선행 출제가 아직도 여전히 되고 있는 이걸 감시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잘못된 출제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평가 문항을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한 적이 없는데 문항이 질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것도 연구를 지금 시작해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저희의 이런 설명들을 좀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미션과 실행 과제는 설명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 이상수입니다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 혁신센터 온라인 창립식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지연 홍민정 공동대표님과 센터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최수일 수학교육 혁신센터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수학의 활용성에 대해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학교육 혁신센터 개소 소식은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 책임교육을 모토로 공교육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 그 중심축인 선생님들의 역량 함양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센터의 방향성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미래교육의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신설하고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미래사의 변화를 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 수업을 계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 도입,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 미래교육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학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혁신센터 또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현장 선생님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동반자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수학교육을 위하여 펼쳐오신 시민운동 역량을 바탕으로 수학교육혁신센터가 현장 수학교사의 역량 함양과 함께 건전한 비판과 정책적 재현을 활발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나라 수학교육 정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교육부도 그러한 제언과 비판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립니다 수학교육센터 개소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그간 지속적으로 수학교육에 기울여 오신 로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학교육혁신센터를 출원시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수학교육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이 수학교육에 퍼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교육비 고통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포기자, 이른바 수포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실에서 절반 가까이가 수학교육을 아예 포기하는 기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도 수학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또 수학교육에 무한정 돈을 쏟아듣는 학부모들도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수학교육혁신이야말로 우리 교육혁신의 실질적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교육, 앞으로 수학교육의 실수를 줄이는 문제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수학교육의 선택화를 넓히는 문제 또 대학입시에서 선택수학과 전공연계를 높이는 문제 또 재미있고 쉽게 수학 교수 학습방법을 고치는 문제 등등 다뤄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과제이자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의 가장 큰 교육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줄 사걱세의 수학교육혁신센터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이 부분에서 일정한 혁신과 돌파구를 내서 우리 모든 교육주체들에게 숨통을 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국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시기를 온 마음을 모아서 기대하고 기원하고 또 그 첫 출발을 축하합니다 저도 힘이 잘하는 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학교육혁신센터 창립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라는 것은 단지 교과 하나가 아니고 공부 전체이고 또 미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에 대해서 낙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교육복정부장이 이렇게 수학사교육 포럼에서 수학교육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재창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사교육복정부 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지만 수학교육혁신센터 그리고 수학대학교 가서 만든 것만큼 그렇게 불안된 일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고생을 많이 시작하셨고 앞으로 또 고생을 하셔야 될 일들이 주렁주렁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고생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의 눈물을 씻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 그렇게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창립을 축하합니다 수학계육 혁신센터 창립을 축하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온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수학교육혁신센터 경품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 댓글로 유튜브 보신 분들 소감도 괜찮고 후기도 괜찮고 저희 수학교육혁신센터 응원하는 그런 축하 메시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랜덤으로 저희 마음대로 선택해서 여기 있는 선물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정말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책인 수학의 발견 1학년 2학년 3학년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이 책도 경품으로 드립니다 사교 걱정 없는 세상에서 기획한 두근두근 공부 이야기 꿈이 있는 공부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아디다스 신발 여기는 저희 특별히 이사회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사이즈는 220이에요 근데 제가 30을 신는데 제가 신어도 맞더라고요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디다스 신발 두 켤레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해드린 선물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니까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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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